큐멘이 일곱 나라를 아우르는 아이프스 산맥을 다녀왔어. 어떤 동물들을 만났을까? 아이프스 마멧을 찾아봐. 어디 있을까? 우와! 아이베크스는 어디 있을까? 못 찾겠지? 난 찾았는데! 유럽 불곰은 어디에 있을까?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. 여기 있지! 슬아 소니를 찾아봐. 이런! 시간이 끝나고 말았어! 여기 있었네! 굵은 사슴은 어디에 있을까? 설마 아직 못 찾은 거야? 군독수리가 숨어있어. 어디에 있을까? 군독수리가 숨어있어. 어디에 있을까? 수염 수리는 어디에 있을까? 벌써 찾은 건 아니지? 좋아! 흑비양은 어디에 있을까? 숨어있을 만한 곳이 어디일까? 어떻게 찾았어? 알프스 사냥은 어디에 있을까? 힘내! 좋았어! 붉은 여우는 어디에 숨었을까? 벌써 찾고 쉬고 있구나! 회색 늑대를 찾아와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제법인걸? 노루가 숨어있어! 어디에 있을까? 조급할 것 없어! 여기 있었네! 숲 매토귀를 찾아봐 오른쪽에 숨었을지도 몰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! 안녕하십니까